전 번역을 잘못한 거에요 그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다 그러지 마세요 아 이거를 언제까지 있을 예정인지는 모르겠네 아까 그걸 스크린샷 찍으셨어야 되는데 아까 이 당나귀 얼굴 말 얼굴에다가 외계인 그 약간 4차원의 5차원에서 날 보는 듯한 이 여기 대각선에서 날 바라보는 그거를 사진 찍으셨어야 되는데 아깝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또 한 번 받아볼게요 아 이게 신기한 기능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 아 너무 좋아 이거 이런 거 렉스 자요? 네 그 귀 귀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보시면은 지훈아 겨울 오면 특별한 간식이나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따뜻하게 먹는 아니 따뜻하게 먹는 일이에요 따뜻하게 몸을 데펴서 TV를 보면서 중간중간 먹는 먹는 귤 음 야 아 라이 귤 귤 귤이 영어로 뭐야? 귤이 영어로 뭐야? 근데 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귤 건강을 유지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박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에이 그 그 박수를 치고 싶은데요 맥스가 너무 편안하게 녹아있어가지고 박수를 스킨 바르는 거 아니에요?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 왼손이 이 맥스에 딱 그 품 안에 지금 딱 있어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정말 축하드립니다 걔 이름은 무엇입니까? 저의 멍멍이 이름은 맥스입니다 맥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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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스? 맥스? 맥스 큐트 맥스 섹시 맥스 맥스 진아 입술이 하나라고 생각해? 두 개라고 생각해? 입술? 입술이요? 입술? 입술이? 입술은 하나죠? 입술 하나지? 아니지? 입술 아니지? 입술 입술 입술은 하나지? 입술이 두 개면은 여기 하나, 여기 입술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? 입술인 거잖아 입술, 통틀어서 입술 입술 입술은 하나지? 입술은 하나지? 입술은 하나지? 그렇죠 입술은 하나, 아, 잠깐만 두 개지? 왜냐?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있으니까 팥봉어빵은 두 개인 거야. 오케이 됐어. 두 개네. 팥봉어빵이 좋아요? 슈크림 붕어빵이 좋아요? 무조건 붕어빵은요. 무조건 붕어빵은 저는 팥입니다. 무조건 팥이에요. 물론 슈크림도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팥이죠. 팥봉어빵은 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역시 지금 맨손이 없어요. 붕어빵 이쪽이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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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어빵 이쪽이었나? 이렇게, 네. 좋습니다. 저도 붕어빵 엄청 좋아합니다. 엉덩이는 하나 VS 엉덩이 두 개. 엉덩이는 하나죠. 엉덩이는 하나죠. 왜냐? 왜냐? 왜냐고? 엉덩이. 엉덩이. 엉덩이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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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그럼요. 엉덩이는 하나지. 엉덩이. OK. 그리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